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사망 위로금이 비과세가 되는지 과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소득의 종류를 좀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도 받을 수 있겠죠?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세금을 내고 받아야 됩니다. 근로소득하고 상여금은 근로소득세를 내고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망 위로금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과연 과세가 될까요? 과세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 전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퇴직금 지급 판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만약에 있다. 그랬을 때는요. 2011년도까지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가 없이 모두가 다 퇴직소득세로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는 임원 퇴직금 지급 한도가 있어갖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다 보니까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2011년도까지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한도 없이 적용하고요. 2012년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 곱하기 지급배수 곱하기 근속연수가 되겠는데, 여기서 지급배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3배수를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이후부터는 2배수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가 1억 원이다. 그러면 10%면 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012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밖에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2천만 원만 퇴직금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로자 같은 경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요. 사망 위로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연 소득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사망 위로금을 받을 때는요.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소득세는 비가세 되고요. 그 다음에 유족이 받는 사망 위로금에 대해서는요. 상속세 또한 비가세가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직업에 관계없이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소위 말해서 사업장, 법인이나 일반 사업체에 어떻습니까? 채용돼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죠. 그래서 근로자한테 사망 위로금을 주는 경우에는 비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가세 소득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유족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장입이나 장제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랬을 때 모두 다 비가세가 된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라는 것이죠. 사용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 위로금을 돌아가셨으니까 유족이 받겠죠? 그럼 유족이 받았을 때 과연 상속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세법 제10조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이 있거든요. 따라서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한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있죠? 아니면 재보상금 이런 것들은 비가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한테 사망 위로금이 지급된다. 그러면 소득세도 비가세, 상속세도 비가세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대표이사한테 사망 위로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과연 비가세가 될까요? 과세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표이사한테 지급하는 사망 위로금도 비가세가 된다. 따라서 소득세도 비가세, 상속세도 비가세가 된다고 얘기들 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대표이사가 과연 어떠한 정체를 띄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과세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지만 근로자라고 평가한다면 비가세가 될 것이고요. 대표이사인데 비근로자이다, 사용자이다 이럴 경우에는 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대표이사, 그 다음에 오너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가 중소법인에 많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와 상속세는 비가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너가 따라 있고 대표이사가 별도로 채용되어 있다. 그랬을 때 대표이사 또한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오너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경우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오너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다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상속세는 과세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대표이사한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이 소득세와 상속세가 비가세가 된다고 생각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계약자, 수익자 되고 피보험자로 대표이사를 두고서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대표이사가 혹시나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상속세가 비가세가 된다고 얘기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가입을 했다면요. 퇴직 전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법인에 한타 기속되겠죠? 그리고서 그것을 대표이사한테 지급했다. 그러면 소득세는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상속인들이 받겠죠? 그랬을 때는 사망위로금은 상속세 부담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퇴직 전 사망했을 때는 상속세, 소득세 부담을 갖지만 퇴직 후에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퇴직 후에 반드시 계약자, 수익자를 피보험자인 대표이사로 바꾼 다음에 소득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를 부담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약자, 수익자가 대표이사의 부인인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 후에 대표이사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위로금,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하고 상속세가 비과세가 되지만 사용자인 대표이사, 오너인 대표이사가 받았을 때는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